고마워. 고마워. 힘내세요. 무궁화꽃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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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봤어? 첫 번째 무궁화꽃이 되었습니다. 1분은 김종국 씨 부하라 씨 커플 승리. 이거 분명히 낙장 드라마야. 1등 한 커플에게만 엔딩 장면을 미리 볼 수 있고요. 뭐야. 나가면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 안에 넣어놨으니까 이동하시면서 두 분만 몰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엔딩 장면을요? 너무 큰 거 아니에요? 그리고 1등 커플만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시고 나머지 배우분들은 여자따고 여자따고 이동하겠습니다. 아. 네 알겠습니다. 좋습니다. 아니 지금. 아 지금 하고 이제 다 이렇게. 아 우리 이제 쓰이는 놈이. 아. 저희는 먼저 갈게요. 저희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. 예예예. 저희 차 뽑아서. 할게요. 2부 촬영 현장에서 뵙겠습니다. 일단 저 다음 씬에서 뵐게요. 잘하겠지. 잘하겠지. 아이 그렇게 재미없게 하면 어떡하겠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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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만 선이에요? 이리와. 윤준석 씩 보려고 쓸게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무나 좋으니까 슬레이트 한번 쪄주세요. 실례지만. 아. 슬레이트를 쌀히 짚었을. 재미있냐. 재미있게 해 봐. 아 이거 재미없어요. 나 참. 헤이. 헤이. 아. 죽여진다. 니들은 역시 해. 자네 기본이 안 되는 시즌이야. 아 내꺼를 또 쓴다잖아. 헤이! 헤이! 아 이거 우리 잠깐만. 설마 저 고급 승용차가 우리 차인가요? 어이 참 정말 아 이거 진짜 어. 뭐야 뭐야. 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. 아 뭐야. 뭐요. 아니요. 왜 그러세요. 아 인생은 돌고 도는 거예요. 이 사람아. 아 이거 tylko 회사에서. 우선 우선 kasih. 나. 자. 이 장면이야. 우리. 이 장면. 이 장면. 남자아자가 우물을 받네. 받는다. 받는다. 이게 오늘. 이게 오늘. 제가 잘 봐. 이렇게 풀어지면 이유가 있습니다. 이유가 있습니다. 아 이게 찾는. 이렇게 생겨서 한 장면. 마지막에 찾아야 된다. 잘해서. 좀 하자. 에이. 야 정말 이게. 이게 뭐야 이게 사례 냄새들 만나고. 아 지금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네. 아니 저기 어디 가니까. 여자 둘은 어디. 아 절차 타는구나. 4년 SBS. 대화 없이 빨리 갑시다. 출발. 런닝맨 타면서 이렇게. 여자랑 같이 작동하는 것도 처음이네. 우리 말 편하게 하세요. 아휴. 네. 그래요. 나는 그때 진짜 중국에서. 정말 안 올 줄 알았거든요. 하하하하. 맞아. 난 진짜 안 올 줄 알았는데요. 그때 방금 다시 어둠을 먹으시면. 종국 오빠를 계속 의심을 하는 거야. 진짜. 너무 떼고 싶어. 이번에 나오면서. 아 지난번에 열심히 한 번도 안 뗐어요. 못 뗐죠. 아 진짜요. 한 번도 못 뗐어요. 누가 범인이 됐든 안 됐든. 떼고 싶어. 하하하하. 한 번도. 누구 저희도 떼고 싶어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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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